전 세계 성공회 전례학자와 전문가들이 최근 성공회 서울 주교조화 성당에서 세계 성공회 전례협의회 IALC 서울회의를 갖고 동아시아 성공회 공동성찬 기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전례대표자들 모임인 동아시아 성공회 전례네트워크는 서울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화합의 기도를 담은 동아시아 공동성찬 기도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성공회 관구 전례비원장 준학현 신부는 세계 성공회 전례협의회는 성공회의 깊은 전통을 다양한 문화와 역사 안에서 비추고 배우는 자리라며 동아시아 공동성찬 기도문은 성찬 기도의 방법론과 신학, 구조 등을 제안하고 수년 동안 함께 연구하며 마련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공회 전례협의회 서울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영국 등 17개 나라 42명의 전례학자와 전례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